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이던 이준석에게 성접대 및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2013년 7월 11일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과의 식사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이준석이가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한 명은 이준석이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기업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이들의 정체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이런 말을 한 직후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범죄인 알선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을 입증할 자료에 대해서는 이준석이가 대전에 왔을 때의 일정표 그리고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과 환불 내역이 있다며 성상납 의전 담당자이자 제보자인 장의사가 가진 자료가 꽤나 많기 때문에 지금 제공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준석의 최측근 당대표 정무실장 김철근에게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받고 성상납 부인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진 장의사가 핵심 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시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조사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소연 변호사는 김성진 대표는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겠다는 의지로 두툼한 자료를 다 들고 나와서 객관적 증거를 모두 들이대며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오후에는 8월부터 2016년까지 진술이 쭉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대표가 오전 조사에서는 이준석과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부터 첫 제외일이자 첫 성상납이 이루어졌다는 2013년 7월 11일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이를 겨냥해서 김성진 전 대표의 조사가 끝나면 곧 조사를 받게 될 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진 대표의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운전기사까지 참고인 조사를 모두 끝냈다고 하니 경찰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제대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친윤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의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내던지면서 이준석이 본격적으로 고립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는데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이 직을 내던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준석을 이제 정리하기로 결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역시 윤심이 자신에게서 떠났다는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면제내다 대놓고 유파이어드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이준석이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순리인 것 같지만 일단 이준석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이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에게 남은 것은 혁신이 믿을 건 최재형 위원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최재형 위원장도 이준석이 나갈이 되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 혁신이는 자신이 쥐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은 오늘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혁신이는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공천 운운하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가지 주저리 주저리 늘어났는데 정작 자신은 전략 공천으로 당선된 자가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최근의 행태를 보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자신들이 개혁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의 거취와 관련되어서 이 핵관들의 거취도 결정지어지게 될 거니까 어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준석이를 두고 박지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험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에게는 신공기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고 혁신이를 해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돌아가는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번에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와 경찰 조사라는 이 파고를 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의 졸개질을 해왔던 이 핵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핵관들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방송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보답 발전하는 방송으로 보답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정의구현 박완석을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끔 이 좋아요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그러니까 단톡방 등에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시청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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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